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디서든 편하겠나 김남국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주 부치려니 페이스북도 하고 했는데 하루에 몇 편씩 그렇게 글을 올릴 정도로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페이스북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밖에 나가면 익명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운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든 편하겠나 김남국 씨가 가평휴게소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을 가평휴게소에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그런 성압차 모양입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편리한 성압차를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어떻게 바람쇠로 가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배승희 변호사가 올렸는데 이거 김남국이 맞죠. 가평휴게소에서 봤다고 어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5.18 날에 어디 가는지 그리고 표정이 좋네요. 뭐 이렇게 배승희 변호사가 약간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참 지금 어려울 겁니다. 상황이. 집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은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갈 것이고 이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대형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주변에 마치 물이 정발하듯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위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참 답답할 건데 아마 보좌관들하고 이제 바람쇠로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좀 삐딱하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호인 자료도 안 내고 사라진 김남국. 삐딱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호인 자료를 전혀 민주당 진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그냥 야반도주하듯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마 진상위원회 위원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별사람 다 본다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상위원회 의원들은 한 분 빼고는 좀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이 되다. 탈당 이후에 자신이 요구한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에 약속한 호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김남국 씨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호인을 공짜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받아서 본인이 투자를 해서 호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신과 은밀히 연결된 사람들은 입만 닫아주면 이번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죠. 김남국 의원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당했고 그럼 이제 제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김남국 의혹 의혹을 조사했던 민주당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은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된다.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마 이분이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젊은 분일 겁니다. 5월 16일 날 탈당 이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 날짜가 아마 5월 17일이나 5월 18일 겁니다. 다시 한 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변명거리로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측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주로 진상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이 된 모양입니다. 탈당 이전에 가상화폐 매각 금고를 받고 당의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겠다. 그렇게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전혀 예. 이제 이날 5월 18일 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기념 행사에 이 행사에 맞추고 나서 김남국 씨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금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김용민 박주민 김남국 황운하 이재정 이런 사람들을 구성되는 철음애 철음애에 또 아마 이번에 진보당의 강창인가 강성인가 하는 양반을 또 영입해가지고 전남 신안에서 1박 1간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김남국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하기가 힘들겠죠. 기자들이 덕달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야단법석을 지울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립무원 고립되어서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뭐 가평을 가든 설악산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람은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냥 분리해가지고 마음은 집에 두고 몸만 가평이나 설악을 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속이 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개 범죄에 열리된 사람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후회도 좀 될 거고 그때 내가 좀 조심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체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은 또 범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좀 경솔했던 것이죠. 뭐 이런 40억 넘는 코인 거래가 갑자기 이루지니까 거래소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검찰의 정보가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고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나 술술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방심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실책이었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립무원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도 뭐 김남국 씨는 그렇게 너무 낙심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 흐르는 물처럼 사건 사고라는 것이 다 흘러가게 되니까 40 정도면 뭘 뭐 많이 알겠습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까 무모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 자잡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본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이렇게 헤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요즘에 보면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것은 멀쩡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당황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세월을 흐르면은 어마어마한 대형사건 사건도 결국 다 잊혀지게 되니까 본인이 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발간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4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4권까지 나와 있고 그 4권은 오늘 문제가 된 그런 김남국 의원도 관련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훔쳤나라는 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월 30일 날은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라는 그런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이 널리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코인 혹은 코인 거래 보통 실물 자산과 달리 이렇게 보통 나이든 세대들이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130만 개가 넘는 위믹스라는 그런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소유했고 또 그것을 거래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취득했을까 누가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주지 않더라도 그런 코인을 충분하게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 번 소개 드렸던 이 코인 업계에서 아주 전문가로 손꼽히는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보를 누가 제공했는가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을 알기 위해서는 김남국의 코인 매수 시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검찰 측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분이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본인이 얼굴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뉴데일리 신문에 유튜브에 출연했지만 후면 그 장 사진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에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히 새로운 것도 많고 또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우리는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는 그런 자금 출제를 누군가 위믹스 코인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은 위믹스 코인을 직접 받기보다도 누군가가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개량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가상화폐에 대한 일정한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일단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위믹스를 구입했다 이렇게 변창호 씨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상시하게 실렸는데 김남국 지갑을 찾아낸 가상화폐 전문가 변창호 씨는 코인의 매수 시점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로비를 했다면 특정 입법을 목표로 해서 로비를 했다면 코인을 직접 받기보다도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을 변창호 씨가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자금 출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것은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보다도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창호 씨의 주장이 이거는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한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정보로 업계가 로비했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해야 된다. 변창호 씨의 주장은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히 외부에서 받은 코인이 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사전의 상장정보 등을 업계로부터 받은 부분이 없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사전정보 제공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 익숙치 않은 새로운 종류의 로비 방법인 거죠. 그러나 변창호 씨의 설명을 듣다 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구나.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에 가장 핵심은 현재 자금 출전인데 김남국 의원이 직접 주식 매각 대금 10억 원으로 가상 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이미 밝혔는데 지갑 분석을 통해 추적된 김남국 의원의 그런 최대치의 자산 소유 규모는 10억 원에 시작했지만 120억 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120억까지 여러분들 자산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정확하게 12% 정도 되는 겁니다. 12배입니다.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의문에서 자금 출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받은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종잣돈을 빠른 시간에 불린 다음에 또 한 번 위믹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120억까지 자산을 확대한 그런 경우다. 그렇게 이제 변창호 씨가 주장을 한 겁니다. 만일 업계로부터 불법 로비가 있었을 경우에 코인을 직접 받았을 가능성보다도 사전 정보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운영자의 가장 핵심 주장입니다. 종잣돈 10억 원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해서 40억으로 늘리고 4배입니다. 이것을 다시 위믹스에 투자해서 100억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코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장 정보 등을 받으면 더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시세차익 10억을 만들고 그 10억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4배로 불리고 그럼 40억이 되죠. 그 40억을 가지고 위믹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으로 불린. 그럼 위믹스에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다. 이게 변창호 씨의 굉장히 유력한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코인을 매수해서 몇백씩 불려나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변창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10억 원을 넣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 투자한 코인 중 하나가 비트토렌트다. 이 코인은 같은 해 2월에 개당 1원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만에 10원대로 20배가량 급등했다. 변창호 씨는 당시 비트토렌트의 국내 시세 조정실에 가담해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유력한 그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업체나 탁정인으로부터 시세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코인의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코인의 매수 매도가 아니고 매수 시점을 집중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변창호 씨의 생각이다. 정보도 다단계처럼 흐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게 로비를 목적으로 정보를 줬다면 가장 빠른 시점에 알려줬을 것이고 매입 평균 단가도 낮았을 것이다. 그 정보가 넓게 퍼지면서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다. 아마 검찰 당국에 있는 분들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가 자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여러분들 운영자의 주장을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남국은 로비 의혹이 일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 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파헤치더라도 자신과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자만 입을 다물면 이번 사태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매도시점을 놓쳐 손해를 본 것이 사전에 정보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변창호 씨의 주장인 겁니다. 그냥 매도시점을 절정해서 매도시점을 꼭 반드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오네요. 특히 김남국이 4억 투자해 가지고 투자했던 메타콩저 이 메타콩저는 4억 원을 투자한 바로 직후에 가격의 3배가량 뛰어 가지고 내부자 정보 제공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메타콩저의 발행의 주역들이 정치권하고 연계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세 상위층 대기업 부행장님들 코인재단들 대기업 부회장님들이라면 대개 재벌 3세나 2세 정도 되겠죠. 정치권이 다 꼬여 있습니다. 폭군은 아주 그냥 유명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게 이제 이강민 전 메타콩저 대표와 황형기 전 메타콩저 CEO의 텔레그램 내용 변창호의 코인사관학교 텔레그램 방 내용 캡처 정치권이 다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폭등하기 전에 그렇게 순식간에 투자를 해 가지고 3배 이상 남겼는지 대단한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도 제보 형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클레이턴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턴 스코프에지에 따르면 2월 16일 김남국이 57298개의 메코코인을 인수했는데 당시 가격은 7천 원이었는데 3일 지나가 2월 19일 가격 대비 2.6배가량 상승한 1만 8450원까지 뛰었다. 그러니까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0억이 넘는 금액을 3일 만에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타콩저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돈을 벌은 것 자체가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고급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의 추격전을 김남국이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4권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5월 30일에는 다섯 번째 책인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이 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는 그런 큰 일에 여러분께서 벽돌 하나 이렇게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래를 밤이나 오밤중이나 새벽에 수행하면서 의원활동 의정활동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드러낸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김남국 씨가 딱 걸려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거래들이 결국은 검찰에 통보된 그런 계기를 보게 되면 참 세상사에서 사소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김남국 씨가 딱 걸려들게 된 것이 새벽 4시에 행한 우이믹스를 무려 47억 원 정도 빼낸 바로 그 건이 정보분석원을 통해 가지고 검찰에 의심거래로 통보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47억 정도의 상당이면 어마어마한 거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상징후가 아마 발신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김남국 씨가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불주의한 부분이 클 거라고 봅니다. 김남국은 새벽 4시에 우이믹 47억을 빼낸 정황이 포착됐다. 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2021년도 1월 31일 거래 내역입니다. 이 날이 처음으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난 대규모 트랜잭션이 일어난 날이 1월 31일입니다. 빗슴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개인 업비트 입금지갑으로 약 52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62만 우이믹스가 입금됐고 그 다음에 업비트 하울렛에서 다시 김남국 의원의 클립지갑으로 21차례 걸쳐가지고 57만 7159 위믹스 48억 8700만 원이 다시 입금됐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빗슴 거래소에서 위믹스 62만 개 47억 상당이 업비트로 여러분들 입금됐고 다시 여러분들 이게 새벽 4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업비트로부터 위믹스 57만 개 44억 상당이 다시 김남국 의원의 클립지갑으로 입금됐다. 여기서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얘기 하루가 최대지 않아 가지고 업비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김남국 씨의 클립지갑으로 이렇게 송금되는 걸 보고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아 이거는 이상 거래다. 너무나 대규모의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분석원에 이렇게 연락을 채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부주의한 거죠. 빗슴 업비트 이건 아마 이제 빗슴 거래소에서 업비트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그걸 뭐 일종의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뭐 이런 내용을 은행의 계좌이체하고 비슷하게 보더구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화폐를 이동시키게 되면 약간의 이자 같은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업비트에서 다시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출금이 불가능하게 한 그런 조치가 쇄졌기 때문에 급히 이제 클립지갑으로 자기 지갑으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걸려든 것 같습니다. 넘버2 2번입니다. 김남국의 이 거래를 새벽 4시에 한 겁니다. 빗슴스 개인지갑이 출금이 금지되자 이게 이제 아마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슴에서 개인출금을 이렇게 금지하게 되자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업비트로 옮겨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덜미를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적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슴에서 출금이 막혀 우회 이체객로를 찾는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그런 행동이었네요. 김남국의 소유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을 살펴보면 2021년도 1월 31일 새벽 4시에 빗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2만 개를 전송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1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3시에 업비트로 전송했던 위믹스 62만 개를 62만 개 가운데서 57만 개를 다시 김남국의 클립지갑으로 입금했다. 하루가 채 되지 않는다. 업비트를 단순히 위믹스 이동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비트가 이렇게 빗슴 거래소에서 62만 개가 들어왔다가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들 김남국 씨의 개인지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업비트를 단순히 위믹스 이동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제목인데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이것을 포착한 뒤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게 김남국이란 계좌 주 이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남국의 이런 수상한 거래는 빗섬이 내린 출금 제한 정책에 따른 가능성이 높다. 1월 24일 클립과 같은 개인지갑에 대한 출금 금지를 발표했고 클립은 개인지갑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 가상자칸 지갑이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금지시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여러분들 뭘 활용했습니까. 업비트를 활용했는데 업비트에서 그냥 딸까닥 이상거래로 그냥 잡아낸 겁니다. 좀 주의를 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을 건데 좀 방심을 했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업비트에서 그런 이상거래를 발견했지만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자금 출전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달라. 하루 40억 원대를 이체했는데 업비트로부터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그런데 김남국이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내용이 또 매일경제에서 그대로 보도를 했네.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라고 판단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했는데 그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업비트와 같은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데는 아주 빠꾸미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들이 많을 거니까. 하루에만 40억 원대 코인이 오간대에 대해서 업비트 관계자가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석연찬한 소명 탓에 업비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빚섬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위믹스코인만 80여만 개에 이르자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추어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네. 하루에 40억 대에 상응하는 그런 위믹스코인이 그렇게 개인지갑으로 들어가니까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업비트는 김남국 의원의 기존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서 코인 자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40억 상당의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비트토렌트로 번 돈이라고 소명했다는데 소명 요구의 자금 출제만 구체적으로 밝혀서도 이렇게 의욕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금 출제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본인의 LG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10억을 벌었고 그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 40억까지 늘렸는데 그 이상은 자금 소명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김남국이 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위믹스코인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십억 원치가 오가는 것도 이상 짐으로 일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추적을 쭉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이. 초기 자본금이 여러분들 10억 원이었는데 그게 뭐 40억 80억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이렇게 디지털 거래는 숨기는 건 또 좀 쉽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 거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파워라는 것은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숫자화 돼서 그러니까 아마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방심이 그냥 본인을 그냥 배란 끝으로 내미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그리고 4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2020년 4.15 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5권인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다룬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이것이 널리 확산돼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 문제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지금 극적이고 가장 그런 위협적인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보 사건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이 됐으면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는 거죠. 물론 또 다음에 선거에 이겨 가지고 또 뭐 사면복권 시키고 나면 또 국회에는 한두 번 더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래서 송영길은 앞으로 이제 어쩌냐. 검찰이 이미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을 특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아주 심각하죠. 제가 봐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청춘을 바쳐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뭐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아마 586 운동 큰 출신의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출세를 많이 한 사람이 송영길 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은 2011년 2년도에 통진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당내 경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염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치다 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런 오염이 당 경선을 넘어 가지고 공직선거까지 다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누가 돈봉투를 받았냐 이런 문제는 이미 특정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월 17일 날 검찰 돈봉투 주고받은 의원 정확하게 20명을 특정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미 20명이 돈을 받은 것 같다고 검찰이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방법도 검찰 돈봉투 90개를 특정해서 현역위원회 전달한 송영길의 보좌관이 관여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은 이와 같은 초기 수사 그런 기록을 갖고 훨씬 더 전직이지만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보완수사를 더욱 더 철도철미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은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고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거의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 드러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도가 이 정도가 되면 연합뉴스가. 같은 뉴스를 조선일보는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실체가 드러났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 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건데 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 그럼 돈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냥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특정 등을 포함해 수수자 특정 등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돈을 어떻게 조성했고 누가 여러분들 돈을 배포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누가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이 다 까발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불로 나누어 가지고 정치판에도 선골진골 뭐 평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은 한 300만 원 주고 지역본부장은 한 50만 원 주고 지역상황실장은 한 30만 원 주고 이렇게 했겠죠. 액수는 좀 약간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돈 봉투를 배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승만 의원 초선의원이죠.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인천 광역시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승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5월 19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승만 씨도 뭐 한 번 더 할 수 있었을 건데 공직하면서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다 보면 참 이런 사건에 연류가 안 돼야 되는데 연류가 되게 되면 뭐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외곽조직인 외곽조직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는 전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전거인멸 행위 부분을 포함해서 전거인멸 교사 행위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 죄목 가운데 전거인멸 제 제목이 굉장히 커더구먼요. 전거인멸 제목이 크다는 이야기는 전거인멸 교사 제목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떻든 뭐 지금 현재 알려지는 것은 9400만 원인데 시중에 여러분들 상식으로 미뤄보게 되면은 9400만이 참 적은 돈이죠. 훨씬 더 큰 액수가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 송영길 씨는 586 운동권의 거의 뭐 맏형격이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신문계인 홍익표 여러분들 의원 쪽에서 돈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뭐 돈을 사용한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돈 봉투를 뿌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뭘 뜻하는 거 아니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가치관일 겁니다. 별로 양심 없이 양심의 끄리낌 없이 그냥 돈 봉투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거 아니까 이기는데 도움이 되면은 부정선거 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아마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양정철이나 이건영이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좀 비극적이지만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자신을 낳아주고 먹혀주고 입혀주고 이런 교육시킨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가한 가장 큰 그런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도구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합리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실히 드러난 것이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냥 돈 봉투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놈한테는 300만 원 주고 이놈한테는 50만 원 주고 이런 게 이름들 나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586 운동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 돈을 쓸수라도 이길 수 있으면 무어든 다 이기는 겁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한 명도 뭡니까 입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4년간 한 명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북쪽의 좌익들도 무섭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586 운동권도 세계관을 따지게 되면 가치관을 따기가 되게 되면 인생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바닥 수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 여러분들 그냥 하치장처럼 돼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다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해먹고 도지사 해먹고 구청장 해먹고 기초위원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고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송영길 사건에만 제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부정이고 나발이고 따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 쓸 수 있으면 돈 쓰는 것이고 투표지 불리기 여러분들 돌려가 여러분들 선거를 위조해야 되면 위조할 수 있는 것이고 득표수 이름 정감 뭐 위조 이런 거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끔찍한 일인 겁니다.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송영길 씨를 나무라는 겁니다. 이야 당신들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죠. 아니 공 박사님 인생은 우리처럼 살아야 야무지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복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먼저 골로 가겠죠. 이런 사회에서는 뭡니까 나라가 먼저 골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과 악 중에서 누가 승리하냐는 문제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이렇게 돈봉투 돌리고 사전투표 조작하고 이런 인간들은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써야 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 수 없고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나라가 먼저 골로 갈 겁니다. 아주 악한 지친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5월 30일 드디어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출시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서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공정선거 훼손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박찬진 씨 사이에 좀 미묘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박찬진 씨가 보시게 되면 1963년생이고 전남 광주시 북구 출신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많이 늙었네요. 지금 코로나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3월 13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경력을 보게 되면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이고 1963년생이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학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광주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지금은 장관급이죠.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이 양반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치룬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 직책으로 치룬 거죠. 예를 들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까지는 전임인 조혜주 씨라든지 김세환 사무총장이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씨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 채용 의혹을 때린 전복민 국민의힘의 부산 수영구에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채점표 2명이 모두 다 상상상 말이 되냐 이런 걸 따졌네요.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상점수를 똑같이 3개 받아 채용됐다. 이런 채점이 가능하나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사이에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과 설전을 벌였는데 중앙일보에 강찬호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원이 자고 나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양파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외부 감사 대신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맹백했다. 나라를 만드세요. 박찬진 사무총장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던지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선관위가 특혜수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심지어 기초위원도 만들고 교육감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국민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주도회가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 봉민 국회의원께서 하셨네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보완제금을 못 봤다는 입장도 강조했는데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하는 순간 박찬진 사무총장의 표정은 그냥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기관이 국민들 위에 있습니까. 헌법기관은 여러분들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 여러분들 지휘권 박힙니까. 국민 박힙니까. 박찬진 총장이 앞으로 잘 살면 나라 골로 가겠죠.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 직무대형 겸 사무차장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에 서울시 종로구 관내 사전투표니까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100% 조작이잖아요. 국힘당의 정문원 후보의 득표 수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당 유찬종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줬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국힘당은 다 여러분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사무 누가 담당합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담당합니까. 중국 공상당에 담당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무총장 직무대형 박찬진 씨가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요.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던 거 아닙니까. 더 나이스한 건 보여줄까요. 이게 경기도 부천시장 선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똑같잖아요. 좌우값이. 도둑질회가 쑤셔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 2.9% 오정동에서 더불당 플러스 2.9%. 선곡동의 서경섭 마이너스 3.7%. 선곡동의 플러스 3.7%.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을. 표를 빼앗아 다 쑤셔 넣어줬으니까 좌우에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9% 플러스 2.9%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마이너스 1.7% 플러스 1.7%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잔여 채용 뭐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아무리 바쁘지만 공병호TV 한번 보세요. 이게 선거입니까. 조작질이죠. 당일 투표 득표일 받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일이 일정 부분 표를 빼앗아가지고 쑤셔 넣었으니까 좌우에 값이 또 일치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해. 부천시장 이건 또 뭡니까. 경기도 부천시장 종로구청장 이건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 사무차장장 직무대형님께서 하신 6월 1일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련에 만든 사전투표 조작 작품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죠. 대검찰청에 포토라인을 안 쓰면 나라가 먼저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뭐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좌우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요리를 일주일 만에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장관이 됐습니까. 박찬잔이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전남광역시 여러분들 뭐죠. 광주광역시 북구 출생 1963년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여러분 석사학위치더. 이번에 실시했던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 주도로 된 거 아닙니까. 죄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하고 싶은 데는 다 조작해 가지고 울산 남구 나에서는 국힘당 후보의 이름 100장당 35장을 빼앗아 가지고 민주노총의 민원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작품입니까.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까.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작품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양심들이 있어야 되지. 이런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선관이 사무총장 여러분들 직무대행 이 아니고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이렇게 조작했잖아요. 조작이 여러분 이번만 그렇습니까. 2020년 유리를 울산교육감성도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가까지 다 나오잖아요. 몇 표 도덕질 했는데 다 선거. 울산광역시 5개 선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뭐 자녀 이런 특별채용 이런 게 문제야. 난 부끄러워서 이 놈의 나라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일곱 번째 이런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하고도 다 덮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박찬진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선거마다 다 도덕질을 합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김세한 씨가 사무총장이었고. 2022년도 4.15 총선은 조혜주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었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누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었습니까. 박찬진이가 여러분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여러분 사무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여러분 사무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누가 했나 이야기죠. 표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질을 해 가지고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짓들을 누가 했냐 이야기에요. 인간들 정말 참. 이거는 자익 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거는. 선거를 이렇게 100번 이제 밥 먹듯이 여러분들 뭡니까. 물 마시듯이 도덕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뭡니까. 다들 자식이 있을 건데 지 자식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지방공무원이 있던 걸 특채를 해 가지고 선관위 공무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너거는 다 너거 새끼들 다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가져다 주고 싶은데 너거 새끼들이 뭡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일상화 된 나라를 살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인간들아 내가 점잖은 체면에 그냥 욕은 안 하지만 말이 되는 짓들 해야 되지.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야기죠. 부천시장선거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북조선인민공학의 김정은이냐 말들 같은 소리 해야지. 이런 짓들 누가 했냐 이야기죠. 4월 5일 보궐선거에. 이러고 너는 뭡니까. 한 집안에 뭡니까.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행편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뭡니까. 이걸 수사 한 번 안 받고 넘어가는 세상이니까. 이런 분통 터지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고요. 선거 도둑질을 반복듯이 하는 인간들이 왜 세금을 내서 매겨 살려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반성들 하시오. 다들 자식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에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요. 이게 뭐 한 겁니까. 그냥 선관위 자료에서 빼기 한 거 아닙니까. 빼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 차이값이. 이러고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프컷이나 하고 다니는 대통령이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뭔가 말 주변이 뛰어난 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들 반성하시오. 나라가 망하는 일을 이렇게 뭡니까. 묻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는 자식들 다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 애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 사악함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됐는데도 이걸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고요. 더 이상만 논의를 전개하면 험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공정성을 회복하게 한 그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의 부정문제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 1월 달인데 세 표 차이로 당선된 정교회장이 뒤바뀌다. 학교 선거 문제전들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5월 17일 날 아마 이런 보도가 이루어진 걸 봐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생회장 선거에 문제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선거라는 것은 공직선거 같은 데서 부정선거가 만연하게 되면 다른 모든 선거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살기는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상황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참 많네요.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5월 18일 기사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교 학생회장 선거 계획을 조작한 의미로 40대 여성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1월 달에 발생한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이의제기로서 이것이 아마 밝혀진 경우입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군산신풍초등학교사 A씨를 이렇게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여러분들 사기를 칠 때 대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대방을 쏘기기 위해서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여러분 쏘기기 위해서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선거 사기도 똑같거든요. 수개표하면 될 건데 그거를 복잡하게 뭐죠? 무슨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도입하고 이렇게 가 이제 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 용지에다가 기표하고 투표하면 집어넣고 그것을 여러분 개암한 다음에 하나 둘 세 문대거든요. 대만 선거를 여러분들 발을 정자로 써가면서 의 한 표 누구 한 표 이렇게 하면 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정교임원 선거결과 정정.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3,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진 정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이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받게 되어 수정정정합니다. 아이들 여름 선거하는데 전자투표로 왜 하냐 이야기. 아이들 선거를 하는데 전자투표로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냥 전 국민이 뭡니까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전자투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초기에 한국의 여러분들 전산담당 분야에서 1세대 6사에서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가리켰던 전직 여러분들 당시 아마 대령되셨던 분일 겁니다. 그분이 공병호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컴퓨터에 숫자가 입력되면 조작될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컴퓨터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열변을 통하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전교임은 초등학교의 전교임은 선거에 전자투표로 왜 하냐 이야기.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시범학교 제도 같은 걸 운영할 겁니다. 중학교도 실시하는데 초등학교도 실시하는 모양이죠. 전자투표 선거 이후에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지 만들어서 뭡니까 기표하고 그다음에 그걸 세면 되지 않습니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왜 온라인 투표를 합니까 왜 온라인 투표를 하냐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투표하면 안 되죠.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정말 이 나라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나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웃성이 많은데 선거에 대해서 단 한보도 못 나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슨 아팟갓 아팟갓 나도 아팟갓 할 수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 무슨 법치 좋은 이야기란 나도 술술술 내낼 수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와 민주화 뭐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 선거에서 왜 여러분들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까 온라인 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세대들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선거를 다 온라인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맥도날드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뭐죠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맥도날드에 익숙하도록 그래서 평생도록 여러분들 맥도날드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투표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 애들이 중학교 대학교 되면 어른이 되면 차동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정상적인 투표라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맥도날드 마케팅 기법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마케팅 기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표라는 것이 b양이 56표 c군이 53표를 받았는데 기껏해야 여러분들 100몇 표인데 왜 투표지를 사용 안 하느냐 투표지를 써가지고 수개표를 왜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선거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느냐 이 이야기죠. 나는 그 저희가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익숙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모든 선거를 남미처럼 온라인 투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세대의 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희가 뭐 콩을 밥으로 만들든 밥을 콩으로 만들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도 그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의 의도를 100여 명 되는 그런 투표자들을 가지고 선관위의 여러분들 온라인 투표를 왜 사용하냐 이 이야기예요. 선관위는 왜 온라인 투표를 학생들에게 하냐 이 이야기예요. 당연히 학생들한테 뭡니까 투표지를 여러분들 기표하고 투표함이 넣고 새도록 만들어야 되지.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겨도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하는 나라가 됐으니 애들한테 온라인 투표 왜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온라인 투표 합니까. 얘들이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만들려고 합니까. 중국 비서부리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썩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용인하는 그런 나라도 참 어떻게 되더라도 싸죠. 이걸 이제 학부형이 밝혀내 가지고 시군의 세표차로 패배를 세표 앞선 것으로 결과지를 조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하면 안 됩니다. 투표는 검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은. 검증 불가능한 것은 투표가 될 수 없잖아요. 많은 시민들은 생활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나라 코코시에서 교과서를 바꾸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걸 보면 거대한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냐. 중국 비서무리한 나라를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전방위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냥 자기 지식대로 그냥 재단하고 이번에도 윤희상 씨 무슨 동병님 사건에 대한 무슨 맹해 회복 차원의 재판이 진행돼 두고 그게 뭡니까.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기가 찬 거죠. 아이들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밀어붙이는 그 저의가 너무나 불순한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5월 30일 날 다섯 번째 책인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발간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란 것을 인식하시고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당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상한 다음에 대비책을 즉시의 실행에 옮겨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세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 바닥을 보고서야 깨우치게 될까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다 이런 경험한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일보에 여러분들 오피년란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기능 기사가 딱 나옵니다 상단에 노조 불법 파업 채무 관면에 좌파 단체 살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사슬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보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에 34% 줄어들어가지고 국내 총생산인 gdp가 28%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 기사가 떠오르고 그 밑에 가면 한국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0년에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본 겁니다 여러 분야의 그런 칼럼니티들이 쓴 글들을 보게 되면 글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들 이 세계의 그런 제목을 보고 저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는가 하니까 뭐 2050년까지 갈 거 있나 2050년까지 안 간다 205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런 일들은 아마 수년 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 했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문화일보 사슬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낸 정부의 재정지원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국가 채무가 지난해 천조원을 넘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대거 선순위로 올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그거를 일단 제쳐놓고 내가 에코노미스트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냥 이 법안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논평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앙지방정부의 예상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이 뭐죠 문정권의 이름도 한참 뭡니까 그게 뜯고 일부 기업인들까지 박수를 쳤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재정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영이 되는 사회시민단체를 계속해서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뭐 딴 거 아닙니다 그걸 좀 들으면 돼서 험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공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소셜이란 용어를 붙일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쟤는 그냥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그냥 세금이란 공돈으로 먹고 사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조직은 사족이든 공조직인 간에 자립자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소셜 사회적이란 근사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세금 타먹는 것은 그 자체가 뭐죠 악입니다 악 남의 돈을 가져다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조직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했으면 대한민국이 방향을 선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나라가 골로 가는 길입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계속 양산시켜 나가는 것이 그냥 더불 민주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표를 매표하는 겁니다 나라 골로 가는 길로 그냥 법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보시죠 불법 파업 등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진행해서 채무를 떠안게 된 노조의 일을 감면해주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사고는 내가 치고 비용 소송에서 폐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납세자 않게 대신해 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양심불량입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나라의 여러분들 살림살이든 똑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때 사람들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민사상에 책임을 지게 됐는데 자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뭐죠? 시민들 함께 세금으로 납부해달라 그게 뭐죠? 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정을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 이건 뭘 뜻하냐? 모든 공기업들이 다 예산 내에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법안들은 다 먼 거 하니까 하루속히 나라가 넘어지게 만드는 법안들인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세금 수입은 줄어들게 하면 계속 생산계층에 대해 더 중과세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체계 인여금을 공격자금이나 국가채무상환보다도 손실보상금 등에 우선 사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빚은 계속 널도록 내벼려 두고 혹시 여러분들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빨리 닦아 또 쓰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거니까 그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양심을 가진 에코노미스트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더블 민주당에 누가 이런 대표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은 뭡니까? 전형적인 좌파 정책을 실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물건 팔아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뭡니까 25년이 않아 수년 내로 뭡니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대로 가면 한국 생산 가능 인구 2050년 34% 준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하지 않습니까? 애기를 안 낳잖아요. 개론 안 하지 않습니까? 개론할 행편이 안 되고 사회는 늙어갈 것이고 누가 이 사람 다 맥이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노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연금을 받는 세대들도 다 뭡니까? 나라가 그냥 내려앉는 것을 다 보고 갈 겁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80 90도 살지 않습니까? 나라가 올라가는 우리도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가 올라가는 것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기울어가지고 그냥 바닥을 치는 것까지 다 보고 갈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논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다고 정신 차릴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나면 그 다음 파산이죠 국제사회에서 채무를 많이 지면 누가 갚아줄 겁니까? 그리스 스페인 그거는 유럽연합 이유라도 있으니까 부자 나라인 여러분들 동일도 있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를 안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도 없고 우리는 미국처럼 주도 아니고 정신들 문철이면 자식들하고 이런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환란 당해받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당해받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자산을 그냥 헐값으로 다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면 누가 가장 겁났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겁났습니까? 누가 겁났습니까? 좌파가 겁났습니까? 누가 겁났습니까? 김정은이 겁났습니까? 아무도 겁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잊어버렸죠 1997년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누가 가장 겁이 났습니까?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가장 겁이 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가장 겁이 났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우리 경제를 좀 더 후하게 여러분들 평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람들 여러분 뜻 있는 사람들은 내리 속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snp라든지 피치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신용평가회사와 함께 여러분들 후한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물 주면 후한평가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직한 경제정책 다시 이야기하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하고 분수를 넘어서는 빚을 지지 않는 겁니다 각각 반대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정신 못 차릴 겁니다 한국연금계획안하면 2050년 최악의 상황이다 기자가 이렇게 뽑았는데 2050년 무슨 2050년이냐 무디스피치 고령화로 신용평가 타격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 상황 연금계획 등을 하지 않는 국가는 재정학교로 국가의 신용도가 정권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에다가 국제경쟁력 하락에다가 좌파 집권의 연구와 수많은 난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신용평가회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겁났습니까? 신용평가를 여러분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상화 시키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립시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크 국가신용리서치그로벌 대표는 2050년을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국가 중 일부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피치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내부 사정을 쏙쏙 들이 우리처럼 모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선거 무너졌죠 피치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정신들은 표를 얻게 해서 모든 짓을 지금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여러분들 기둥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빚도 늘리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계층에 계속해서 금감 여러분들 뭐죠 보험료부터 시작해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을 올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물건 팔아서 사는 나라가 싸게 여러분 잘 만들어서 못 발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경상수위 적자 무역수위 적자 그게 적자가 누적이 돼서 이런 만성화되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외환위기까지 갈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뻔히 가는 길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너무나 여러분들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시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있는 사람 다 떠나버리면 될 테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여러분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제를 해부한 5월 30일 날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참 정권을 회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거의 노예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선거에 참 정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잘 다룬 소위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